왜 잠시만 봤냐? 왜 장팔국수였어? 길어서 안 길면 누나가 사는 걸 들었는데 겁나 짧아 진짜 있어? 진짜 소스장 이런 거를 만들었지? 그래서 장팔국수였어 안 길면 누나가 다 사는 거야? 언니 장팔국수였어? 이거 길어서 장팔국수였어 장으로 만들었어 내가 방금 이거 안 길면 누나가 사는 걸 들었는데 겁나 짧아 몰래요? 고마워 고마워 여기 빨리 잡아봐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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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빌벌로 나눠져있어요 저희가 물건 다 꺼내서 드리는 거랑 다 빌벌로 나눠져있어요 아 여기 있네 원래 하얀 색깔 예쁘고 왔는데 파라톨이 좀 더 여행지 같긴 하다 그치? 응응 이게 그리고 나는 지푸라기라서 조금 찝찝할 줄 알았는데 비닐이라서 가벼울 것 같아 아니네? 아 이게 썸배드인가? 아 의자 의자 파라톨이 어떤 거 할까요? 화이트가 낫지? 얘가 근데 공주같아 아 이거 민기한테 들을 수 있겠어 흠색이? 아 근데 너 이런 셔츠 입으면서 할 거 아니야? 그러면 난 아주 어울리지 지랄만 모자나게 지랄만 해 내려버릴 거 같아 둘 싸워봐 이기는 사람 걸로 하자 나 민기 좋아해 그러면은 지푸라기? 이 와중에 좋다고 하는데 약간 이거를 안 지기시는데 거리 두고 좋아해 그리고 이 다가오는 시간이 상당히 길었어 이거 어떻게 할까요? 둘이 싸워? 가위바위보 해 그래 흰 거 이거 가위바위바 지푸라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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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생일이신가 봐요 오늘 제 생일이에요 못 먹는 거 한 개밖에 없어요 이거 못 먹는 거 데코용입니다 밑에 도마 있으니까 도마에다가 예쁘게 플레이팅 해주시고요 돗자리 고르시고 가방도 이쪽에서 고르실 거예요 아 재밌다 가방 저기 뒤쪽에도 매달려 있어요 아 여기 가방 고를 수 있대요 지불, 가방 두 개 얘 쏟아지면 안 돼요? 네 여기 파란색을 보시면 안에 기둥이 한 개 더 들어있어요 네 기둥만 박아주시고 위에다 합체하면 돼요 합체 네 그리고 폴딩에다가 가끔씩 못 접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펼치면 돼요 그리고 여기 네 해주고 위로 올리면 아 네네네 제 자리 제 자리 있나요? 이거 맞춰봐 밟은 게 아니라 거기 넣었다고 위로 아니 우리 파란색을 어디 가 아 여기 있구나 아 맞아 일단 세팅하고 봐 그래 저 꼬꼬 아 진짜 웃겨 어? 괜찮아? 아 진짜 웃겨 아 진짜 웃겨 아 진짜 웃겨 아니 얘를 이렇게 이렇게 하니 나한테 들어와 들어와 사 진짜 여기 오 뭐야 여기 여기 봐봐 두꺼 뭐야 두꺼 뭐야 두꺼 뭐야 두꺼 아 두꺼 아 두꺼 아 두꺼 아 두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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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여기 앉아 여기에 엉덩이 아프니까 여기 모래쪽 이건 뭐야 모래쪽 모래쪽 오 오 오 오 색깔 예쁘다 응 느낌만 내야지 뭐야 이건 깨끗할걸? 이쁘게 나와 몰디브처럼 나와 몰디브예요 여기서 혹시 몰디브 가본 사람 뻥치지 마요 지금 강릉이라고 써져 있어요 빵이 몰디브 가본 사람 깜짝 난 뭐입도 얼마 발사이즈 280인거 소감이 어떠신가요 발사이즈 280이라고? 진짜 280이야? 나랑 신발 공유해 1년에 1cm씩 자라 아 진짜? 근데 250이야 너 발짝이야 너 발짝이야 어지러워 사진 안 나올거 같아 밤도 예쁜데? 오 채영아 내가 시켜봐래? 차민수 오리지널 오리지널 오리지널? 회장님 차민수 빨간거 빨간거 짠 짠 짠 민기가 민기야 어 내가 해 그래 아니야 내일 얘기하자 왜 왜 안할래 몰라 두 가지 오리지널 나를 넘LIKE 아 volunteered 여기가 아쉽다 여기가 고객님 그냥 여기가 안전 고구마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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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얼만데? 고구마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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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? 삼식이 물고기인데 저거 매운칵 점점 나하네요 고구게 고구마빵 iz samma 3만원치 5만원치? 그치! 3만원이면 사장님 마음이 좋으면은 조금 많이 줄어요 살 빠졌죠 근데? 바로 골라서 좋죠 낙낙 왜 이렇게 불쾌하는데요? 이렇게 짱한게 맛나 몰라? 어떻게 바꿔야 되는거야? 맛있겠지? 야들야들해지는거 아니야? 그러게 더 맛있겠다 응 뭔가 미끌미끌한게 있네 닦으면은 괜찮아져 이제 이건 스파야 개스파 핫스파 너네 너무 무서워 오 움직여 볶음거려 비쥬얼은 진짜 좋다 비쥬얼은 진짜 좋다 비쥬얼은 진짜 좋다 응 매우 좋아 되게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유유가 이런거 잘하네 긴 손동으로 긴 손동으로 이럴 때 쓰려고 기르는거야? 와 잘깠다 잘깠다 여기에 이걸 뚜껑으로 국물 먹으면 되겠다 아 그러니? 음 맛있다 이 맛이 홍게라면이다 진짜 언니 먹어봐 느낌 그년 고맙습니다